우냐? 누가 울어? 너 울지 마라! 안 울어! 뭘 운다는 거야 자꾸! 야 울지 마라 친구야 이거 이러다 진짜 눈물 나오겠어 아 우지 오네! 우지마! 뭐야 이거 끄댕이 끄댕이 잡아 콤방진 녀석들 뒤지고 싶어? 나이스 원재 나이스 원재 나이스 올린다 뒤지려고 원재 끄댕이 아무것도 못하죠? 아무것도 못하죠? 컨 컨 다시 돌렸어 뒤지려고 건방지게 아짜 형님들 이게 바로 왼쪽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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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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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 굿서버 아 저 법사 따야 되는데 형 이거 텀 맞으면 형 나 배려한다 형 배려해요 이거는 연 턴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였어 상황판단에 빨라야 돼 우리 다 날라간네 우리 다 날라간네 우리 다 날라간네 구석 다 배려해도 돼 그냥 본토 가자 그냥 일단 안 넘어가 저 석유왕 자체가 마바리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인원 탓 뭐 이런 거 할 거 보다는 이게 뭐 제가 저런 인거랑 뭔 상관입니까 이게 우리 지금 전력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혼자 가서 싸우는데 아니 그래도 형님들 싸우는 거 보는 게 좋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사냥만 해요 저 안 싸워 안 싸워 이제 뭐 저기 월드에서 싸우든 말든 그냥 본토에서 싸우든 말든 안 싸우러 갑니다 저 아니 삐진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덥냐 솔직히 빡친 건 아닌데 빡 좀 해도 됩니까? 빡은 안 쳤어요 삐지지도 않았어 화났는지 화났는지 안 화났는지 잘 몰라 져서 나도 속상하다고요 속상하다고요 야 울어? 아니 안 우는데 야 울지 마라 친구야 시발 할 일 누가 울어 오이씨 야 울지야 와야지 누나 누나가 있어야지 가자 가자 야 나 대륙 뺀다 아직 안 뺐냐? 뭔가 머리를 잘하는 건데 누구야 지금 찍어 앞에 찍는다 일단 누가 어떤 새끼야 할머니 아 들어갈 수가 없어 땡겨 그냥 땡겨 땡겨 서규왕 아니 벅사 땡겨 벅사 땡겨 벅사 땡겨 벅사 땡겨 언제 오니까 바로 미네 야 나 비워 왜 안져도 돼 적합이야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거 안 오린가 그 녀석도 나 놀리는건가 야 현빤아 왜? 우냐? 누가 울어? 너 울지 마라 안 울어 뭘 운다는 거야 자꾸 야 울지 마라 친구야 야 이러다 진짜 눈물 나오겠어 아 울지 우네 씨X 우지마 아니 안 울려고 해도 운다니까 아 이거 울아 하는 상황인가 울리지 마라고 씨 이게 갑자기 우냐 우냐 이러니까 왜 눈물이 나올 것 같냐 이거 뭐 주문 같은 거냐 울지 마라 안 울어 안 울어 뭘 울어 연기야 연기 월드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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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는데 거기서 나 하나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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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눈 찍어 눈 찍어 봅시다 안의 이름 너 안의 이름 어디인데 네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론 파트 베일이야 따라가 따라가 날려 저 날려 날려 내려와 내려가고 있어 다 내려가라고 다 어딘데 아 지금 쌈 중앙이 월드 잠깐만 아 월드 알았어 이건 칠게 그러면 이거 패처는 내려가 응 건빛 같이 따라가 헐 헐 헐 죽여 오이 형들 형들 딜 넣으세요 나 괜찮아 야 이거 육구 지금 잠수인가 잠수면 여기다가 저 시스 다 넣어버려 그냥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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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육구 깔끔 아이 족박들이야 내가 뭐 죽을 거 아니야? 대주지 마라 쪽팔리니까 아 형 나 베르키 빼놨잖아 형 진작에 빼놨다 형 뻔아 베르키 뺐냐? 베르키요? 베르키 원래 놓지도 않았어요 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중앙에 계속 모이는데 왜? 아니 모여 있어야지 형님 싸우기 전에 당연히 준비태세